이달 말 상장하는 LG에너지솔루션의 수요 예측에서 기관 주문액이 1경원을 넘으며 역대급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12일 마감한 LG에너지솔루션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은 1,500대 1을 넘은 것으로 관측돼 지난해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SKIE 테크놀로지와 카카오뱅크 등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외 기관 경쟁률 등을 종합해서 14일 최종 공모가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수요 예측에 흥행이 성공한 만큼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인 30만 원이 유력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달 17일에서 18일 개인투자자 청약에 이어 이달 27일 코스피에 상장할 예정입니다.